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부를 하겠는데요 성경 전체에서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요약한 장이 바로 요한복음 3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이런 이 거듭남은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복음의 액기스인 십자가와 부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지금 성경책이 앞에 있으시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 바리생 중에 미고듬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에 관한 자 그가 밤에 예수를 예수께 와서 가로대 낫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의 향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셨습니다 니고듬 모가 가로대 사람이 어떻게 날 수 있단다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단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계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이오 나는 것은 육이오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인의로 불매 내가 그 수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하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루아 합니다 니고듬 모가 대답하여 가로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일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가 예 됐습니다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땅에서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이를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장노님 네 이 지금 3장 오늘은 3장 1절부터 9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듬 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의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금의 액기스인 십자가와 부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 나라에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이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다리 밑에 거지가 있었어요 그 거지는 굶지리고 지쳐있고 정말 너무 보기에도 불쌍해서 이 왕이 신하들을 시켜서 그 거지를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거지를 데려다가 그 후부터 양자로 삼고 이 거지는 이제는 왕의 양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다리 밑에 거하지 않고 이제는 왕궁에서 지내게 되었었습니다 이제는 이 거지는 옛날의 거지로서 구걸하던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옛날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걸하던 습관이 그대로 나와갖고 하인들에게도 구걸을 하게 되고 또 거지 밑에도 가서 또 그 옛날에 하던 그런 자신의 그런 남에게 동정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차츰차츰 왕의 자녀로서 그가 왕궁의 삶을 익혀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지가 이 거지는 은혜로 왕의 은혜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은 왕의 은혜로 인해서 왕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유괴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유괴자녀로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거지와 같은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효자 노릇을 하고 아무리 재산이 많아서 누린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선할 일을 할 수 없는 본질이고 또 죄인 이기심으로 인해서 태어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양자 우리를 이 거지와 같은 우리를 양자로 삼을 때 양자로 삼을 때 엄청난 큰 값이 지불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내놓고 대신 우리를 양자로 삼은 값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값어치만큼 우리가 값어치 있는 자들이고 그분에게 전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바로 예수님의 값, 값어치만큼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10년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는 모두 왕의 자녀가 이미 된 것입니다 육의 부모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은 우리의 선택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제2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영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육의 생명에서 태어난 것은 아무리 선한 일들을 한다 해도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싹쓴 사망이어서 사망의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치러진 그 아버지의 아들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아무리 거지 같은 삶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왕국의 우리는 왕자와 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그가 밤에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 라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예로운 국회의원 사내들인에 속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는 또 재산도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는 또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가진 자였습니다 육적으로 보기에는 너무 훌륭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바로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요 성소정결 성소정결을 하면서 거기서 소와 양을 팔고 또 돈을 환불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런 행하시는 그런 표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표적이 지난번에 뭐라 그랬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 표적이라고 그랬고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표적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니고데모가 이 표적을 보고 또 찾아보았고 또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도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표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 생각에는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위가 이런 높고 또 명예로운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런 니고데모 생각에 하찮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게 대낮에 간다라는 게 또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고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았을 때 자신의 위신의 문제도 있고 해갖고 밤에 밤에 몰래 다른 사람들이 안 볼 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표적의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에 관심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거기에 관심이 없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루느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니고데모는 너무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당연히 유대인으로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당연히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당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일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당황하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아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힘으로 노력해서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또 11금을 많이 내서 또 봉사를 많이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죠? 거듭나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나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거듭나는 방법이 바로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이의 재로부터 우리 모두는 다 육신의 정역 안목의 정역 또 이생의 자랑에 매어서 종로를 타면서 그것에 이끌려서 그것만을 동량하는 거지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사단의 거처가 되었고 사단을 위해서 독으로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와와 아담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이 왕궁에서 살던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런 자들로 타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수근거리고 비난하면서 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소유하기 위해서 다투고 또 경쟁의 삶을 통해서 사단의 이름만을 높이는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아무리 높은 지위와 아무리 많은 재물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종착력은 바로 제일 싹쓴 사망이기 때문에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입는 옷은 바로 자신의 의의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 옷을 입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매번 거지와 같이 먹을 것을 이 땅에서 먹을 것을 구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이미 우리 대신 굶주리고 또 모욕과 미움과 징계를 받으시고 거지로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는 우리에게 자신이 죽음에 오신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죽옷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거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의 딸과 아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려가 되는 은혜의 길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이야기하죠 침례 좀 이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요한복음 3장 6절에 6으로 난 것은 6이요 0으로 난 것은 0이니 그랬어요 6은 무엇인가 하면 죄의 본질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불순정하면서 이제는 사단의 거처가 되어서 거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먹고 살 것을 우리가 구걸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6의 본질인데요 이것은 플래시라고 하고요 바로 이런 자들은 본질이 자아와 이기심으로 뭉쳐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십자가가 없는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6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6으로 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6으로 6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십자가인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을 통해서 자아가 굴복되고 물과 성령으로 자아가 굴복되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바로 영 영이요 영으로 난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은 푸뉴마 바로 성령으로 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거지의 삶에서 십자가 예수님께서 이런 거져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간만큼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하시면서 여기 보면 태생을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태생이냐 6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0으로 태어났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 6은 6은 바로 인생에 제약되고 부패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0은 여기 바람 또는 푸뉴마라고 하는데 여기는 0 또 숨 바람 여기서 바람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은 바로 6으로만 우리가 인간으로 우리가 인간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우리는 누구든지 간에 여기 6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자아가 죽고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이 거듭남을 미밀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 생명이 영의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토론하려고 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진리를 드러내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거듭남이라고 그래서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은 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저도 과거에 그랬지만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살인하는 것도 없고 간음하는 것도 없고 탐심하는 것도 없고 남에게 그렇게 피해 주는 게 없어서 저는 정말 착한 사람이고 또 회개할 것이 없었어요 과거의 저의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 모습 속에서 변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모두에게도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생이 육이냐 영이냐 씨가 마귀의 씨냐 하나님의 씨냐 거듭남이냐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육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고 그래서 율법의 요구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의 본질은 죄에 싹쓴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정하시면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침례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옛생애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례 예수님의 옛생애가 죽고 다시 부활하실 때 이제는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만 얻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가 거듭난 상태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자기는 거듭 자기네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자기는 거듭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는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보았을 때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자신은 부족한 것이 없었고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너무 무한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는 그의 교만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당황을 해서 다시 엄마 뱃속에 두 번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의지와 심령 속에서 투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한복음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냐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니고데모와 같이 율법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았을 때 이런 니고데모가 가진 이런 책망을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자신 자신은 변화될 것이 필요하지가 않고 자신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 책망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올 때 우리는 이런 책망을 그냥 우리 심령 가운데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엄청난 축복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이 우리에게 이르러 왔을 때 믿음 없는 자신을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 앞에서 니고데모의 교만이 땅에 떨어지는 경험을 바로 우리의 경험이 되어야 하고 또 이런 거듭남의 말씀을 이루는 자들로서 우리를 성령님께서 꼴찌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신앙은 전혀 다른 방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자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이 비어지고 교만이 땅에 떨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이 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으로 짜여진 그런 삶들이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나는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한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가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교만이 땅에 떨어지고 이렇게 좀 무한하고 그리고 정말 안절부절하는 이런 상황으로 이끌어 갔을 때 이 니고데모가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성령께서 작용하는 그 힘을 볼 수 없으나 그 성령님께서 작용한 그 능력 바로 그 결과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바로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함을 입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계속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 자아가 죽고 교만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계속 경험해 되어지고 경험이 되어질 때 이것은 바로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해서 모든 사람의 회개는 이런 똑같은 그런 과정은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죄인은 다시 새 생애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때때로 어떤 영혼들은 정말 격렬하게 회개하고 마음을 찢고 슬퍼하는 일을 통해서 회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게 잠잠하게 그런 양심의 가책으로 그런 두려워하는 경험을 겪지 않고 또 그리스도께로 이끌리면서 거듭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듭남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이 정말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기심과 교만은 저희를 죄악적인 것으로 지적해 주는 것은 무엇이나 대항하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을 지배하는 지배권을 쟁취하기 위해 애쓰는 악한 욕망과 습관을 스스로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강력한 원수를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를 불복시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침례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부활의 생명 즉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의 그런 방법을 듣고 있었습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침례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했는데요 침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며마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죠 물이 부활을 하고 구원하는 편인데 이 침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침례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물은 침례를 의미하고 또 구원의 표를 의미하고 또 우리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양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더러움을 씻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침례를 받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과거에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런 양심의 더러움을 씻는 이런 침례를 받은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도는 단순히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깨끗이 하는 것 즉 죄악을 사하는 능력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의 경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 생에는 십자가에 못 받고 그리고 새로운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고 바로 재창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침례는 바로 내적인 경험 즉 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침례 다시 말하면 선한 양심 곧 깨끗한 양심을 소유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연합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도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여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 죽음보다도 살아서 우리가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기 전에 죽음과는 연합이 없이 예수님의 살아계신 생명과 연합함을 드러내면서 그런 자신의 새 생명이 아닌 옛 생명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침례는 바로 심령의 죄를 씻어내는 것 그래서 그 결과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침례에 대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함께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고 죽으신과 합하여 침례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으신과 합하여 침례 함께 장사 함께 라는 말이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함께가 아닌 예수님 혼자 침례받으셨고 예수님 혼자 죽으셨고 예수님 혼자 장사 지내셨고 예수님 혼자 부활하셔서 예수님 혼자 새 생명으로 사시는 것 그거를 믿고 있어요 자신은 죽지 않고 자신이 연합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나지 못하고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침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선한 양심의 침례를 받지 않은 것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한 것 이것이 바로 침례이고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는 바로 외적인 예식이 거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공적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과 가까운 연합 속에 하나 됨으로써 그 둘이 하나의 영적으로 이제는 예수님 죄에 대한 죽음과 또 죄에 대해서 장사 지내고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 그래서 이것은 바로 완전한 것 바로 그 예생애를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끊어버리는 것 이제는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이제는 끊어버리고 이제 예생애와는 결벌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예수님의 삶을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일반 개신교에서는 보면은 물을 이렇게 뿌리든가 아니면은 스프링클러라고 물을 이렇게 뿌리거나 뭐 이제 하는 그런 것을 침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도 물에서 올라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물 속에서 이렇게 물 속에서 잠그는 그런 침례를 받으셨는데 그것을 침례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밥티조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물 속에 잠그다 담그다 잠그다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회개하고 제삼을 받고 침례를 받은 자에게는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그래서 이런 침례를 경험한 자들에게는 바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함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궁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런 침례의 의식을 통해서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침례는 바로 물 속에 완전히 잠그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도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면서 이제 침례는 바로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힌 것 같이 물 속에 장사 지낸 것은 이제 옛생에는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지, 거지로서의 삶, 육적인 삶은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지금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이제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이제는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거죠 여기가 보면 옛사람 바로 죄의 몸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바로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다시 말하면 침례는 물 속에 장사 지내고 다시 함께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의 생명이죠 그럴 때 의롭다 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데 그 생명이 바로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 하늘의 왕궁의 왕자와 딸로서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런 자들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자들은 이제 그들의 옛생에는 죄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십자가에 함께 우리의 육의 본질이 못 박혔기 때문에 즉 이제는 나는 죽고 없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정신과 사상과 뜻이 하나 되어서 함께 우리 안에 사시는 것 바로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신 것과 동일하게 완전한 생애를 우리 삶에 재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되어지게 되고 또 믿어지게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또 순종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생애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강권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니고데모와 같이 말씀으로 책망을 받은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을 받고 그 자신이 교만이 땅에 떨어지고 이기심이 땅에 떨어지고 자가 땅에 떨어지면서 이제는 자신에게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런 자들이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고린도우서 10장 5절에 우리의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살아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정케 하는 온전한 복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 니고데모 이렇게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그가 또 후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가 거듭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가 십자가의 밑에 쫓아갔습니다 그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도 니고데모와 같은 예수님이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거듭남의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을 보면은 출애국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왁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마든 땅이 된지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거듭남이 뭐라고 그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는데요 여기가 보면은 큰 동풍이라고 그랬는데 이 동풍이 바로 성령을 의미하는 푸뉴마 그리고 여기 물 바닷물이 바닷물이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면은 바닷물이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물이 이렇게 벽같이 양쪽으로 벽같이 되고 여기가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건너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사건을 의미합니다 물과 다음번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더 이어서 공부를 할 텐데요 그때 이제 더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애국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이럴 때 이럴 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 밤새도록 이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여기를 다 육지같이 건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애국군대들이 이 이스라엘 군대를 잡으려고 쫓아왔을 때 거기에 그 군대와 바로와 바로 군대와 모든 병거들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육지에 들어갔을 때 이 물들이 다시 쏟아져서 모든 것 모든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거듭남의 거듭난 자들은 바로 이 홍해 사건과 같이 바로 하나도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모든 죄악의 모든 사단 마귀의 계개가 완전히 끝나고 모든 죄악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홍해는 붉은 바다를 얘기하죠 레드시 붉은 바다인데 바로 이 붉은 바다는 피의 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 속에 우리의 예생애를 장사시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슴을 갈라지게 하는 것으로 바로 예수님 안에서 마지막 나오면 피 한 발과 물 한 방이 쏟아지면서 바로 이 홍해가 예수님의 피의 바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 속에 들어가는 그 물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물이라고 그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십자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홍해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탄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런 침례를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사단의 권세인 죄와 죄의 권세와 죄의 본질들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천국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우리가 이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는 이것은 완전한 사단의 패배를 의미하는데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 즉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죄와 상관없는 자들입니다 모든 원수는 이미 다 파멸되었고 그들은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죄로부터 찾아오는 어떤 두려움이라도 어떤 근심 걱정이라도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이미 거듭난 자들 안에서는 이미 다 패배한 것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즉 완전한 승리를 의미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와 상관없이 어떤 죄악과 상관없이 어떤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제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을 전체를 다 제가 정리를 해놓았어요 우리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바로 육의 몸이라고 그랬죠 육신의 몸 이런 자들은 바로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자들 이런 자들은 내가 노력을 해서 열심히 의를 이루려고 하고 열심히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거지와 같이 이 땅에서 먹고 이 땅의 것을 구걸하고 이 땅의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런 거지와 같은 옷이 바로 무화과나무의 옷이고 이런 사람을 마귀의 태생이라고 하고 우리의 본질이 바로 마귀의 태생이었죠 이런 자들은 불순종이고 생명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이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또 침례를 통해서 옛생에가 물속에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내는 것 침례 십자가를 의미하고요 물과 성령으로 여기서 물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은 바로 의인의 생명이고 영의 영에 속한 것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죠 이런 자들은 바로 가죽옷을 입은 자들 이제는 거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궁의 왕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왕의 옷 바로 예수님이 입혀주신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가죽옷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생한 것이고 이런 자들은 순종이 되어지고 생명을 소유한 자들 바로 이것이 거듭남이고 재창조를 의미하고요 바로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이 바로 의인의 영을 가진다들이 율법을 율법을 이룬 자들 바로 사랑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 이루는 자들 의의로 옷 입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버서 2장 19절에 보면은요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믿음인가요? 그것은 바로 그것은 바로 무화과나무 옷을 입은 자들 거지 거지 옷을 입은 자들 밤낮 구걸하는 거 입당해서 구걸하고 그런 자들 바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것으로 육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므로 힘이 없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은 육의 본질이라고 하고 귀신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침례를 통해서 자아가 죽고 없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의지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와 마음을 바치고 애정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거듭난 자들 즉 가죽옷을 입은 자들 즉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한 자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은 사랑으로 행하게 되고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고 또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합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시로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면서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 거지 우리의 본질이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범에 복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하면서 구걸하는 기도도 하고 구걸을 채워주면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또 그것을 또 구걸하게 하고 이러면서 땜빵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육에 속한 사람을 신앙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찾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거지와 같은 이 땅의 것에 목매고 살아가는 이런 불쌍한 자들을 우리를 은혜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거지인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들을 아직 모르고 여전히 거지의 삶을 살면서 거지 행세를 하고 구걸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자비와 극률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거지의 삶을 버리고 이제는 하늘의 왕자와 공주로서의 행실과 말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하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애로 거듭난 자들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이렇게 구걸하고 있고 이 땅의 것에만 목매어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의 삶인 것을 성령님께서 보여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굴복하고 우리의 무화과나무 옷을 벗고 이제는 은혜의 옷인 가죽어 즉 예수님의 공료의 옷을 입고 리고대모와 같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요한복음 3장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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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